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에겐 흔히 편견을 갖기 쉬운데요. 학업은 중단했지만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보시죠. 최창순 기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마련된 체온 부스들. 풍선아트에서부터 목공예와 우드아트까지 부스 준비에 분주합니다. 꽃놀음이 준비에 한창인 장은지양도 지난 8월 범정고시 합격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친구들을 위해 하는 건 처음입니다.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다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시는 대로만 했으면 돼서 쉬웠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라 어려웠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또 체험하는 아이들은 모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축제나 행사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겐 모처럼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어진 행사에선 그동안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말을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검정고시 합격해서 꼭 간호사의 꿈을 이룰 거예요. 자살은 왜예요? 선생님은 빈것이 웃으시면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이번 행사는 학업중단 청소년 내 학업 복귀와 자립지원을 돕는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해밀교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닦은 것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자랑도 하고 또 같이 즐기고 신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모래알처럼 흩어진 아이들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자리가 됐습니다. 경기수TV 최창순입니다.